국가매에서 임선순이 말한 것처럼 조각조각 많이 밝혀냈어요. 언론에서 계속 한 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윤석열을 비유하는 얘기죠. 지금 방금 이렇게 큰 것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남양평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5%, 230억을 이미 들어서 도로공사가 다 해놨는데 40억 내고 15년 사업공을 따냈는데 200억만 벌어도 16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100억만 벌어도 60억, 15년 동안 60억. 어느 중소기업 못지않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옛날에 미신호교사업했던 김건희, 태훈순하고 나눠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의혹가에 나오는 거죠. 양평에 저수지 이야기를 맨날 하잖아요. 비리저수지. 양평에 무슨 저수지가 있나요? 맨날 양평이 맨날 모든 사안에서 예외가 되고 모든 우연이 다 양평으로 갑니다. 우리 윤석열이 저는 이 얘기를 언젠가 한 번 있는데 로또 될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을 샀을 때 그 집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살 확률이 높을까?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게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로또 맞은 확률보다 희박하다 했어요. 그런데 로또 확률이랑 비슷하겠는데 틀렸죠. 팩트가. 로또 확률은 800만 분의 1이 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170만 명 국민이 한 사람을 팔았는데 그게 에필이면 윤석열 아버지라면 김한배 누나라면 5,170만 분의 1의 확률인 거죠. 그것도 그때 대선 때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그래서 아마 올 12월 달에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준비되고 있는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이 지금 아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같이 묶여서 이번에 말씀하신 양평 3대 게이트와 관련된 그리고 또 고속도로 종천변경과 한정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됐든 아니면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를 바로 돌입하고 특검 김건희 특검법 개정 안에 넣거나 별도 특검 양평특검으로 넣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넣어서 수사관 검사는 수사관들을 대폭 늘려가지고 하나는 주가 조작, 장구 조작에도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친구죠. 장구 조작 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장구 조작이 특수관계인이고 공범한테 수고비 접대비로 1,500만 원을 보내주는 게 김건희 계좌예요. 그런데 김건희는 수사도 안 받았어요. 장구 조작은 다들 지금 이렇게만 기억해요 사람들이. 아 경력 조작이랑 주가 조작은 김건희, 장구 조작은 최은순 최은순 어머니.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모든 범죄의 가치래요. SIND도 대표 최은순 이사 김건희. 공인기구 초기 투자자금 8억 끌고 온 것도 김건희 이런 거잖아요. 주가 조작도 같이 통정매매한 것도 어머니와 우리 따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한 장구 조작도 우리 김건희 여사의 친한 친구분이고 이분이 금융기관에 경영했었던 분이고. 거만한 컨텐츠 감사가 자신. 그 사람이 조작이 해줘요. 그러면 최은순이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최은순이 그 사람은 될라 그랬을까요? 아니 보통은 딸 친구 몰라요. 엄마가 잘. 아주 친하지 않고. 그런 사람 데리고 오는 건 김건희 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 조작 부탁은 장구 조작 부탁은 김건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공범 안소연 씨. 그 사람만 구속됐잖아요. 접대가 필요하다 하는데 돈 좀 보내줘라. 1500만 원 자기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것은 엄청난 연루. 아니 이건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 그냥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 수사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고발했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경찰청 고발해서 경찰청에 직접 수사하라고 했더니 경찰청에서 용산서로 이첩을 했어요. 아 용산서로요? 너무 웃기잖아요. 왜 용산서로 이첩을 했냐면 주요 피의자가 김건희라고 경찰에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최은순을 주요 피의자로 하면 최은순이 살고 있는 송파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양평선으로 가든지. 용산서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안에서 따뜻하게 기자견 날 거예요. 받기 전에. 오 재밌다.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한번 제대로 해봐라. 용산에 살고 관조도 있고 부의원으로서 지무실도 있는 김건희로 수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가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갑니다. 제가 토요일에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를 자꾸 복귀를 하는 게 우리가 까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 인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 너무 엉망이잖아요. 아는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내 친구 아는 사람 건너하는 사람 아니면 검사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거의 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걸 감행해 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비리가 많길래 이렇게 무리를 하겠냐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얼마나 비리가 많고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쫄리면 내가 아는 사람 말고는 안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를 안 만난 기네스북 오르고 계시잖아요. 기네스북 좋아하시니까. 기네스북 야당 대표 안 만나는 기네스북을 아마 오를 것 같은데 야당 대표 왜 안 만냐 물어봤더니 피의자 신분이라 안 만난다. 피의자 신분이라. 피의자 신분이라. 그러면 가족 모임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네. 가족 모임 안 해야 돼요. 사모님이랑 눈도 아마 지나 보시죠. 네. 김건희 씨도 만나면 안 돼. 만나지 마세요. 엄청난 피의자인데 지금. 장모님이 피의자 신분이라. 가족 모임 안 합니까 거기? 밥도 안 먹습니까? 계시고. 계시죠. 요것만 하나 조금만 우리 오늘 좀 리뷰 다 해보자고요. 김건희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본인 인정했는데 경찰의 무혐의 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게 끝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현주 전원도 물어보더라고요. 스피스 방송에서. 제가 안 끝났다. 왜? 네. 그때 경찰의 무혐의에서 민생 경력을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이의 신청 해놨어요. 검찰에 가 있어요. 지금 그 경찰의 무혐에 대한. 경력 조작 강력 조작이. 논문 조작은 따로 고발되어 있고요.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지금 검찰 다시 넘어가고. 검찰에 가 있는데 1년 넘도록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진짜 이건 엄청 고의적인 직무유기잖아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나 또는 부의원이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공공직원은 아예 수사팀장 취임식에 불러들였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다 탄핵사인 엄벌사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이죠. 두 분이 막 갑자기 또 과거 얘기를 확 또 이렇게 소환해 주시니까. 새롭고 또 막 새로운 뉴스를 갑자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분위기가 살아나.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사고를 이슈로 덮고 이슈를 또 큰 사고로 덮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까먹어요 우리가. 자꾸 상기계가 돼야 되니까. 좋습니다. 말씀 잘해 주십시오. 용산서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 오마이티비 한번 생방송 한번 오시죠. 알겠습니다. 왜 잔고 조작이 주범 김건이를 고발한다. 그리고 용산서의 수사를 맡았나. 김건이가 용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들은 김건이를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네. 하여튼 우리 안중권 소장님 우리 임세훈 소장님 두 분이 대활력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새록새록 과거의 기억을 또 끄집어내서 환기시켜도 감사드립니다. 한 분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여현정 군의원님. 지난주에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는 재판결과 안 나왔어요. 전 군의원이었다. 이제 현 군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전 군의원이었어요. 현 군의원. 가처분에 성소하셨죠. 다음주에 오마이티비 초대한다고 들었는데. 토요일날 촛불집에 나갔는데 임세훈 TV를 틀고 있는데 여현정 군의원 지나가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나이가 나는데. 임세훈 소장님께서 한번. 출근하셨겠네요. 양평 군의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결국은 진실을 항상 이긴다는 그런 경헌이 있는 것처럼. 네. 항상 당연히 여현정 군의원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요. 여기가 양평 군의회에서 다수당이 저쪽 국민의힘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본인들이 다수당의 이유로 제명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 논리를 똑같이 정해보죠. 국회에서. 국회 다수당 어디죠?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면 맘에 안 든 우한테 다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누구도 있잖아요. 찐윤. 친윤. 윤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안 하겠죠. 지금의 민주당. 알겠습니다. 검찰 탄핵 제대로 하면 되죠. 검찰 탄핵 다 해야 됩니다. 바로 한동훈. 네. 가끔 lemon. 알겠습니다. 아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다 AM가자 봐. 물어봐도 왜 이렇게 된iş 같은 그때. 네. 알겠습니다. Est elik Vert realizing. 감사합니다. 네, 살아. 알았어. 여러분, sin love. Pre uns聽. 저는 네. 저녁이 진 Igas represents you YouTubeร 잠시. 홍قو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